힐링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주식 투자를 할 때 주식을 왜 일시불로 넣지 않고 분할로 매수하는 것이 더 유리하고 안전한 것인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은행과 비교를 하겠습니다 요즘 은행에 정기예금 넣게 되면 1%도 안 되지만 말도 안 되는 10%라고 생각합시다 정기예금은 1년 후에 은행은 10% 주는 게 확정적입니다 그러면 나누어서 넣는 것은 손해이고 한꺼번에 넣어야 유리합니다 이유는 100만원이라고 칩시다 100만원을 맨 첫 달에 넣게 되면 1년 후에 그거에 대한 10%가 나옵니다 110만원이 그러나 주식 분할 매수처럼 10만원씩 나눠서 은행에 넣게 되면 마지막에 넣는 것은 10%의 혜택이 아니라 10% 나누기 12개월 하면 한 0.8% 나올 겁니다 맨 마지막에 넣는 그 10만원은 0.8% 혜택이지 10%의 혜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1년 후에 몇 프로 확정적이다 그러면 분할로 입금을 하는 것은 손해입니다 점점 갈수록 9달치 8달치 3달 2달 1달치에 대한 이자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돈을 한꺼번에 넣는 것이 유리하죠 그게 은행입니다 이자가 고정이 되어 있습니까 반대로 주식시장은 누가 1년 후에 10% 준답니까 그러한 주식이 종목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알 수 없기 때문에 분할로 매수하는 것이 안정적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1년 후에 10% 나는 것이 은행과 마찬가지로 확정적이면 당연히 처음부터 신경화수가 한꺼번에 넘는 게 낫죠 그런데 주식시장은 그렇게 확정적이 되어 있는 수입이 아니에요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요 1년 후에 그렇죠? 1년 후에 5%, 10% 보장을 누가 합니까? 1년 후에 5%, 1%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달 나누어서 분할 매수하게 되면 5만 원짜리를 그 다음 달에는 5만 5천 원에 비싸게 살 수도 있는 것이고 또 4만 원으로 떨어지면 똑같은 금액으로 4만 원이니까 더 많이 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분할 매수를 하게 되면 평균 매입 가격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것은 계산을 해보시면 정확히 나와요 대신 매달 똑같은 종목의 수를 사는 게 아니라 매달 똑같은 금액을 살 때입니다 비쌀 때는 조금 사게 됩니다 그 금액으로 싸게 되면 똑같은 금액으로 많은 줄을 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그 줄을 다 합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평균 매수가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식은 일시불로 사는 것보다는 분할 매수하는 것이 훨씬 안정적이고 유리합니다 그래서 은행과 당연히 다릅니다 올해는 그동안에 비하면 짧은 주가 떨어졌다가 짧은 시간에 올라갔어요 그 이유가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많이들 얘기 들었죠 동학개미라고 그동안 폭락을 했을 때와는 다르게 올해는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그동안에 주가가 떨어지면 다시 역사적으로 반복해서 튀어 오른다는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는 수익을 올리자 해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몰렸습니다 수십조가 요즘 보면 기관 투자자들 엄청나게 팔아댑니다 오늘도 팔았고 어제도 팔았고 정말 이 주가에 도움 하나도 안 됩니다 오늘 주가가 보니까 2386 정말 생각 외로 많이 올랐어요 2400의 눈앞입니다 기관 투자는 끊임없이 팔아댔어요 개인 투자자들이 그렇게 사서 다 올려놓은 것입니다 하나도 도움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주식시장에서 도움 그건 말도 안 되죠 누굴 도와주기 위해서 주식 투자입니까? 아닙니다 딱 목표 하나예요 누구든지 수익을 내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기관에서 아무리 팔아야 된다고 정말 탓할 이유 하나도 없어요 다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짧은 시간에 많이 튀어오른 이유는 개인 투자자들이 그동안의 반복 학습에 의해서 분명히 오를 거야 저가에서 잡아내야 되겠어 하는 마음으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 엄청나게 많은 수십조의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빨리 이루어졌습니다 또 하나는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으로 무려 역대급으로 22번째나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투기에 대해서 집값을 잡는다고 세금 위주로 계속 정책을 쏟아부었습니다 그 바람에 부동산으로 가 있는 돈들이 주식시장으로 지금도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은행에 보면 프라이빗 뱅커라고 있어요 고액 자산가를 위해서 어드바이스를 해줍니다 자산관리해주는 프라이빗 뱅커들이 있어요 전에는 부동산 투자하는 프라이빗 뱅커들이 전면에 나서 있었지만 지금은 그 사람들이 거의 다 들어갔습니다 누가 전면에 나온 것 같습니까? 주식 전문가들이 각 은행의 프라이빗 뱅커로 앞에 전면에 나섰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부동산이 쉽지가 않습니다 워낙 그물망처럼 촘촘한 세금 때문에 그래서 고액 자산가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건물, 아파트, 부동산을 처분하고 이것을 어디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주식 쪽으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은행에서도 프라이빗 뱅커들이 부동산 전문가들은 뒤로 빠지고 주식 전문가들이 전면에 나선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이런 촘촘한 세제 문제 때문에 돈이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계속 흘러들어오고 있고 개인 투자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투자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때문에 빨리 오르게 된 것이죠 이런 글을 하나 봤어요 저는 삼성전자예요 4만 원 중반에 사서 5만 천 원에 매도했습니다 수익을 보셨네요? 잘하셨어요 제 생각엔 앞으로도 떨어질 듯합니다 개인 투자자의 생각입니다 실적 악화 때문이죠 저는 더 내려가면 다시 매수할 거예요 그런데 5만 천 원 이후에 계속 올라와서 지금 5만 8천 원입니다 이분이 우리 힐링 가족인데 부디 팔았던 5만 천 원 그 이하에서 다시 매수를 하셨으리라 저는 굳게 믿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 실적 악화 우리 이것은 개인 투자자들의 생각이에요 개인 투자자들은 정보가 한정돼 있어요 인터넷에 떼어야만 정보를 알 수 있어요 좀 더 한 발짝 먼저 정보를 알겠다고 미국 사이트에 들어가 봅니다 뉴스들 저도 들어가서 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나왔을 때보다 좀 더 일찍 나왔을 뿐이지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벌써 인터넷에 떴다 그러면 그것은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정보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착각을 하고 한국에 있는 정보가 아니라 미국 뉴스를 봤기 때문에 내가 더 빨리 알았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도 다 쫓아가서 봤어요 더군다나 기관이나 외국인들은요 인터넷상에 떠 있는 것은 완전 기본 베이스입니다 완전 베이스 뉴스예요 그런데 그러한 신상 뉴스들을 보고 새로운 걸 내가 알았다고 생각하시는 개인 투자자들이 간혹 계십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정보력에 있어서는 무조건 못 따라갑니다 그거를 꼭 염두에 두셔야 돼요 감으로 샀다가 감으로 올라가서 팔았다가 그것보다 싼 가격에 살 수 있어요 정말 좋죠 그거는 누구든지 다 바람직한 매매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한두 번은 성공할 수 있어요 열 번 중에 여섯 번 실패하고 네 번 성공했어요 그것은 실패입니다 그런데 선수들도, 매니저들도, 펀드 매니저들도 열 번 중에 다섯 번 이상 성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 유명한 펀드들도 그 지수 있죠? S&P 500, 다우 그 지수 올라가는 거 그것보다 더 높은 실적을 내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보니까 미국 S&P 500 있어요 그동안은 다우, 나스닥 S&P 500이에요 그런데 그동안은 다우의 비중이 참 중요했거든요 지금은 S&P 500, 다우는 30개 대표적인 회사고 S&P는 500개 회사예요 그러니 이 주식시장에 포괄적으로 감을 잡을 수 있는 거죠 주식시장의 동향을 다우보다는 S&P 500이 더 확실하게 감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S&P 500의 지수를 더 중요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S&P 지수의 상위 10개 기업의 시가총액이 S&P 전체의 30%, 맨 위에 상위 10개 회사가 30%의 시가총액이에요 나머지는 다 시가총액이 적다는 뜻이에요 엄청난 격차가 벌어집니다 그것이 다 IT, 기술주예요 2009년 말, 작년 말에는 S&P 500의 10대 기업의 시가총액이 23%였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7개월 만에 29%로 또 올라섰어요 그래서 이 시가총액이 1경, 조 다음 경이죠 9600조, 조금 있으면 1경 넘어갑니다 아마존이 올해 71% 상승했습니다 가장 많이 올렸어요 애플이 51%, 마이크로소프트가 35%, 페이스북이 31%, 알파벳이 12% 이렇게들 올렸습니다 올해 S&P 500이 전체가 3.7% 상승했어요 그런데 나스닥은 23%, 엄청나죠 차이가? S&P 500이 올해 3.7% 상승했는데 나스닥은 23% 상승했어요 중소형주 중심에 러셀2000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우, 나스닥, S&P 500 이 세 가지가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중소형주를 볼 수 있어요 중소형주 지수 위주인 러셀2000이라고 있어요 그거는 올해 오히려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6%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거를 보면 그동안 떨어진 주들은 너무 많이 떨어졌지만 기술주 위주들, IT 위주들 위주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올라도 다른 종류에 비하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앞으로도 이 나스닥, 또 S&P 500의 시가총액 맨 앞자리에 있는 이러한 기술주들이 얼만큼 오를지 궁금해집니다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 지금처럼 올해 처음 겪어보셨을 겁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워낙 짧은 시간에 떨어지고 짧은 시간에 올라가서 그러나 말씀드렸지만 경제적 위기가 꽤 오래 걸려요 그때는 사람이 멘탈 관리한다는 게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미리 멘탈 관리하시라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가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다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계속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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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